안녕하세요. 장화시는 고양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잠바구니 앱인데요.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다운하시고 앱을 실행시켜줍니다. 잠바구니 앱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앱인데요. 오늘은 앱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무료로 모으는 방법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모은 포인트 사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. 우선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편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SNS로 로그인을 할 경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 가입을 다 마치셨다면 하단의 마이페이지를 눌러보시면 회원가입 1만 포인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포인트를 무료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홈 화면 하단의 더보기란을 클릭해준 후 이벤트 버튼을 클릭하여줍니다. 그럼 여러 목록이 나오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출석체크를 눌러줍니다. 출석체크는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며 특정 일수마다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출석체크는 연달아 할수록 보상이 커지니 빠짐없이 하는 게 좋겠죠? 추가로 출석체크 외에 가입 시 3000포인트를 더 없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다음은 더보기란에서 친구 초대 이벤트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추천코드 입력란이 뜰텐데요. 본인의 추천코드를 공유할 수도 있으며 그 아래에는 추천인 입력란이 보일 것입니다. 추천인 입력란의 더보기란을 통해 추천코드를 입력하시면 3000포인트를 더 지급해줍니다. 본인의 추천코드로 홍보하여서 서로 추가 포인트를 더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추가되면 다시 한 번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이리 모은 포인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홈 화면서 이용할 숙박업체를 클릭하여 줍니다. 저는 임의로 게스트하우스를 눌러보았습니다. 여기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지정 후 날짜를 선택한 뒤 장바구니에 넣기를 해줍니다. 출첵 및 이벤트로 모은 포인트들은 현금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기에 숙박 예약 시 할인이 되는데요.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결제하기를 눌러줘보겠습니다. 그럼 이용자 정보와 아래 금액과 사용 포인트 입력란이 나올 것입니다. 모은 포인트를 기입하면 결제 금액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 1분 투자로 꾸준히 모아서 분기별 혹은 주말에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?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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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